음악 사실 주격관계대명사는 목적격관계대명사와 달리 문장내에서 생략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연습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까 했지만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구색을 갖춰야 할 필요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볼 주격관계대명사 구조는 주어 플러스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동사동사 구조입니다. 예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영어는 보통 문장 맨 앞에 나오는 명사가 주어라고 했죠? 따라서 이 문장의 주어는 the man입니다. 주어 다음에는 동사가 뒤따라야 하는데 동사가 아니라 후가 뒤따르고 있죠? 이렇게 명사 뒤에 후가 나오면 보통 의문사가 아니라 관계대명사입니다. 후가 의문사로 쓰이는 경우는 13강에서 명사절을 설명하면서 자세히 설명드린 바 있는데 이 경우 보통 앞에 타동사나 전치사가 있어서 후가 이끄는 의문사절이 이 타동사와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시간관계상 의문사와 관계대명사를 구분하는 방법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관계대명사 후 다음에 동사 lives가 뒤따르고 next door 뒤에 동사 is가 또다시 나오죠? 주어는 한 개인데 동사는 두 개에요. 관계대명사 후에서 한 번 끊고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서 한 번 더 끊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절부터 먼저 해석하는 거예요. 이웃집에 사는 그 남자는 유명한 배우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주격관계대명사절 내부의 문장은 주어가 없는 미완성 구조입니다. 주격관계대명사는 일종의 접속사인데 접속사 뒤에는 주어와 동사가 뒤따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접속사 뒤에 주어가 없고 바로 동사가 나와요. 그 사라진 주어는 당연히 관계대명사 앞에 선행사인 너맨입니다. 접속사 뒤에 주어가 없이 바로 동사가 뒤따르는 경우는 주격관계대명사절이 거의 이래요. 이제 영장연습을 해볼텐데 주격관계대명사절은 목적격관계대명사절에 비하면 이해하기가 쉬운 편이라 빠르게 영작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좋아하는 그 남자는 의사이다. 영작 다 끝나셨나요? 이 문장의 주어는 그 남자죠. The man을 먼저 써주고 세상에 수많은 남자들 중에서 너를 좋아하는 그 남자입니다. 그 남자가 너를 좋아하는 거예요. 수식받는 명사가 사람이니까 주격관계대명사 후 를 쓰고 이어서 바로 동사 likes you 의사이다 is a doctor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The man who likes you is a doctor 여기서 관계대명사절 동사의 수인층을 the man에 일치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like가 아니라 likes를 써야 하는 거죠. 그리고 문장의 주어인 이지 역시 수인층을 the man에 일치시켜야 합니다. 동사 이지 앞에 you가 있기 때문에 r을 써야 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you는 이지의 주어가 아니라 likes의 목적어입니다. 이걸 잘 구분하려면 주절과 관계사절을 분리해서 해석하는 연습을 자주 해보셔야 합니다. 관계대명사 앞에서 한번 끊고 첫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번째 동사 앞에서 한번 더 끊고 그리고 나서 관계대명사절부터 먼저 해석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22강에서 살펴본 예문 내가 좋아하는 그 남자는 의사이다. The man you like is a doctor 이 문장과 한번 비교해서 목적격관계대명사절 문장과 주격관계대명사절 문장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The man you like is a doctor 이 문장의 관계대명사절 내부는 불완전한 문장이죠. 뭐가 불완전합니까? You like, 네가 좋아한다 누구를 해 해당하는 목적어가 없어요. The man과 you 사이에는 목적격관계대명사 who, whom 또는 that이 생각되어 있죠. The man who likes you is a doctor 이 문장의 관계대명사절 내부 역시 불완전한 문장이죠. 뭐가 불완전합니까? 접속사인 주격관계대명사 who를 제외하면 주어가 없어요. Like you, 너를 좋아한다 누가에 해당하는 주어가 없습니다. 다음 문장부터는 빠르게 문제와 답만 부르기로 할 테니까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면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앉은 학생은 중국에서 왔습니다. The student who is sitting next to me is from China. 전화했던 남자는 이름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전화하다는 영어로 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The man who called didn't give his name 이렇게 영적하시면 됩니다. 빨간색 표지를 가진 그 책은 제인의 것이다. The book which has a red cover is 제인's. 수식받는 명사가 사람이 아닐 경우 관계대명사는 which 또는 that을 씁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The book whose cover is red is 제인's. 이렇게 영적할 수도 있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형용사고를 이용해서 The book with a red cover is 제인's. 이렇게 영적할 수도 있습니다. 이 클럽에 속한 비싼 책 한 권이 사라졌다. An expensive book which belongs to this club is lost. 큰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영장연습이 모두 끝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번에는 간단하게 해석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문장을 한번 해석해보세요. 영어는 보통 문장 맨 앞에 나오는 명사가 주어죠. 따라서 the people이 주어입니다. 주어 다음에 동사가 뒤따라 하는데 동사가 나오지 않고 후가 나오죠? 그러면 후 앞에서 한번 끊고 첫 번째 동사 헬프드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인 워즈 앞에서 한번 더 끊어주면 됩니다. 파인드 때문에 좀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파인드를 주절의 동사로 보면 안 돼요. 나중에 부정사 편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여기서 헬프드는 사역동사로 쓰였습니다. 사역동사는 사역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원형 부정사의 문형을 가지는데 헬프드의 경우 목적어가 종종 생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목적어가 문맥상 너무 분명하거나 일반인인 경우에 생략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경우일까요? 원래는 헬프드 미 파마 선이죠. 여기서 목적어 미가 문맥상 분명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헬프드 뒤에 바로 목적격 보인 원형 부정사 파인드가 바로 뒷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해석할 때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주어 주어 동사동사 구조와 마찬가지로 관계사절을 먼저 해석하고 그 다음에 주절의 주어 동사 순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내 아들을 찾는 것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은 나의 남편의 친구들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습니까? 이 문장의 주어는 너피플이라고 했죠? 너피플은 관계대명사절의 동사 헬프드의 주어이자 주절의 동사 워즈의 주어입니다. 그런데 피플은 항상 복수로 쓰이는 명사이기 때문에 워즈가 아니라 워로 바꿔줘야 합니다. 이 문제가 각종 영어 시험에 문법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 유형의 문제에 대해서 잘 대응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관계사절을 이렇게 묶어서 해석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고 두 번째로 영작을 자주 해보셔야 합니다. 다음 문장도 한번 해석하고 틀린 부분을 찾아보세요. 가장 값비싼 천연자원들 중 하나인 석유는 검은 황금이라고 불린다. 관계대명사절을 묶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은 주절의 주어가 패트롤리움으로 단수이기 때문에 주절의 주어를 아가 아닌 이지로 바꿔줘야 합니다. 이어서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명사 플러스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동사구조를 영작 연습해 보겠습니다. 나는 시카고에 사는 한 소녀를 만났다. 한국어는 관계대명사절에 해당하는 시카고의 사는이 명사 한 소녀를 전치수식하지만 영어는 후치수식합니다. 따라서 나는 한 소녀를 만났다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시카고의 사는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영작하면 됩니다. I met a girl who lives in Chicago. 다음 문장 나는 뉴욕에 사는 친구에게서 이메일을 받았다. I got an email from a friend who lives in New York. 나는 영어에 능숙한 친구가 있다. I have a friend who is good at English. 천문학자는 별과 행성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An astronomer is someone who studies the stars and planets. 그녀는 파란 눈을 가진 인형을 만들었다. She made a doll which had blue eyes. 한국은 극동에 위치한 나라이다. Korea is a country which is located in the far east. 다들 잘 영작하셨습니까? 목적격관계대명사에 비하면 한결 영작하기 쉽죠? 주격관계대명사가 목적격관계대명사보다 쉬워서라기보다는 한 번 지나쳐왔기 때문에 좀 수월하게 느껴지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흔히 주격관계대명사, 목적격관계대명사 그리고 소유격관계대명사를 차례로 배우는데 여기서 소유격관계대명사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독해를 하다보면 목적격관계대명사와 주격관계대명사가 대략 55% 대 45%의 비율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소유격관계대명사는 등장확률이 0.1%도 채 안되요. 자주 등장하는 것들부터 먼저 공부하고 나중에 익혀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처음 관계대명사를 공부하는 게 중학교 2학년인데 사실 학생들이 주격관계대명사, 목적격관계대명사 이해하는 것도 대단히 힘들어해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대략 10%의 학생들만이 관계대명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관계대명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상 독해가 불가능합니다. 제 생각에 학생들이 이걸 어려워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학교에서 관계대명사절을 가르칠 때 학생들에게 두 개의 문장을 제시하고 그 두 문장에서 공통된 명사를 찾아내서 한쪽의 명사를 생략하고 관계대명사절을 만드는 훈련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the man is a doctor. You like the man. 이 두 개의 문장에서 공통된 요소인 the man을 매기로 해서 한쪽을 생략을 하고 관계대명사절이 되는 부분에 the man을 생략을 하고 the man whom you like is a doctor. 이런 식으로 한 문장으로 만드는 훈련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 두 개의 문장들을 기계적으로 하나의 문장으로 합치는 것은 잘하는데 우리가 독해를 하면서 만나게 되는 관계대명사절이 포함된 하나의 문장은 잘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을 합치는 방법으로 관계대명사를 공부했고 저도 90% 이상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관계대명사절이 포함된 문장을 잘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계속 영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쯤에는 저도 모르게 어찌어찌 해석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고 관계대명사절을 가르칠 때 저도 똑같이 처음에는 두 개의 문장을 합쳐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드는 식으로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으로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관계대명사절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물론 이 학생들이 계속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제가 그랬던 것처럼 나중에 어떻게든 이해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과정에서 영어를 포기하죠. 관계대명사절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영문장들은 그저 아무런 의미 없는 단어들의 나열일 뿐이에요. 똑똑하거나 언어에 타고난 감각이 있는 학생들은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을 합치는 방식으로 공부해도 금방 관계대명사절을 이해하죠. 그렇다고 그런 상위권 학생들만을 위한 영어를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절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킬 방법을 이리저리 찾다 보니까 이렇게 주어 주어 동사 동사 구조나 주어 동사 명사 주어 동사처럼 구조를 통해서 가르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영작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구조만 가르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 방식으로 가르쳐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체감상 학생들 중에 25% 정도는 잘 이해하고 해석하게 되는데 나머지 학생들은 역시 아무래도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을 찾다가 영작하는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이게 가장 효과가 좋았어요. 제 경험상 거의 90% 이상의 학생들이 영작 연습을 거치고 나면 관계대명사절이 포함된 문장을 해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10% 정도의 학생들도 다시 한번 해석하는 방법을 일깨워주면 해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령 주어 주어 동사 동사 구조의 문장을 영작 연습한 후에도 독해 시간에 학생들이 잘 해석하지 못하면 지금 이 문장의 주어를 찾아봐. 영어는 문장 맨 앞에 명사가 보통 주어라고 했지? 주어 다음에는 뭐가 와야 하지? 동사요. 그런데 동사가 나오지 않고 뭐가 나와? 또다시 주어가 나오지? 따라서 이 문장은 주어가 두 개야. 주어가 두 개니까 동사도 두 개 있을 거야. 동사들을 한번 찾아봐. 그러면 주어 주어 동사 동사 구조잖아? 그러면 이 구조는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지? 1, 2, 3, 4의 순서를 해석하면 된다고 했지? 해석해봐. 이런 식으로 주어 주어 동사 동사 구조가 나올 때마다 학생들에게 해석 방법을 다시 일깨워주면 몇 차례 지나지 않아서 거의 모든 학생들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문장을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제가 어떻게 해서든 독해할 수 있게끔 가르쳐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옆에서 누가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바로 독해에 적용하지 못하면 다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독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와 동사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어 보호 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건 반드시 관계대명사절이 포함된 문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영어 독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주어 목적어 보호의 개념 이들과 동사와의 상관관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문법용어들을 알아서 뭐 하느냐 문법용어 공부할 필요 없다 문법용어가 영어 교육을 망친다 이렇게들 얘기들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처음엔 이렇게 구조적으로 접근하고 주어, 동사 따져가면서 해석해야 하지만 조금 익숙해지면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고1 모의고사 독해 하루에 한두 개 정도씩 매일 해석하면 빠르면 일주일에서 늦어도 한 달이면 거의 대부분의 문장들을 능숙하게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독해 문장을 구조적으로 분석해서 해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해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독해를 잘하게 되는 것은 언어의 천재가 아니고서는 거의 불가능해요. 예전 강의에서 영어 공부하는 것을 스키 비유에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A자로 스키 타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11자로 스키를 탈 수 없어요. 그런데 A자로 스키를 타는 게 엉거주춤해 보이고 굉장히 볼품없어 보이거든요. 스키 초보자들의 가장 큰 오류가 처음 스키 타면서 상급자 코스에서 11자로 내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걷지도 못하면서 날기부터 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지금 이 인터넷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옆에서 제가 항상 붙어서 독해하는 것을 지켜보고 코치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독해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각 품사의 개념과 역할을 잘 익히고 이렇게 구조적으로 분석해서 해석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관계대명사를 비롯한 많은 어려운 문법 사항들이 이 품사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형용사절로서의 관계대명사절을 공부했는데 다음 강의에서는 형용사, 형용사고, 형용사절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사편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